오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되고 나서는 세 달째 접어들게 됐는데 과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우려하고 또 근심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 또 선거 부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예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또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젊은 날에 경제학으로 학위를 하고 그 이후에 연구소 생활을 한 10년 정도 그리고 한 20년 정도는 그야말로 이제 지식 자영업을 했습니다. 조직을 떠나서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에 크게 이렇게 단련될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의 제 나이의 평균적인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저 성향이 좀 소신이 좀 뚜렷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사용하자면 좀 지사적 태도가 성정 자체가 그렇고 조직 생활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회사를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저희 연배처럼 한 20, 30년 근무한 사람들하고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20, 30년을 근무한 사람들이 성향이 많이 다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어떤 사람이 젊은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직업 세계에서 활동했는가 어떤 조직 환경에서 활동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사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달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검사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연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입신 출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를 많이 사법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검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정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그런 검사 조직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검사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조직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을 미뤄보게 되면 그 조직 내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특히 그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인 경우에는 선택적 수사에 굉장히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적 수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세상 사람 기준으로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될 그런 사건이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루었을 때 정치적 파장이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검사로서의 경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것이 너무나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하면 그 사건 자체를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사 세계에 익숙한 분들은 또 법조계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것을 선택적 수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특정 사건이 세상 기준으로는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것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경력 관리라든지 그 사건에 따른 위험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마땅히 수사해야 될 그런 사건이더라도 그 사건을 수사할지 하지 않을지는 검사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수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좀 넋갛기로 되고 난 다음에 한 2, 30년 정도의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 검사 생활에서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체와된 체질화된 그런 태도라는 것은 특정 사건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선택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검사들이 지금까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보여온 그런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문정권 하에서도 그야말로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든지 원전 관련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강욱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다룰 때 물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유후분리에 따라 가지고 특정 사안을 다룰 수도 있고 또 다룰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검사 조직의 생태나 생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젊은 날에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익숙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 대한민국의 소위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대규모의 부정선거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검사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선택적 수사 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줄 겁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거고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선택적 수사라는 것은 일종의 무하고 같은 거 아닐까 선택적 정의하고도 같은 것이죠. 절대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건을 다루어서 파헤치면 그것은 그냥 정의의 기준에 부합되지만 맹백하게 불법적인 사건이라도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묻혀지고 그게 정의인지 부정인지가 가릴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개월 동안에 당선인으로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는 그런 태도나 행보를 보면서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도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적인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또 본인 표가 수없이 많이 그렇게 상대방에 의해 가지고 강탈당했음을 불구하고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젊은 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검사생활에 익숙한 그 방식대로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 권언적이고 또 엄청나게 이름들 중대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선거 부정 문제를 자신이 오랜 검사생활에 익숙한 채로 선택적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일찍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선악과 정의와 부정의와 불법과 그리고 합법이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있을까 부정선거 문제를 아니면 알고 있을까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물어보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포카페이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진심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출근길에 소위 그 집무실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지만 어느 기자 한 명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비겁하고 모두가 다 주저주저하고 모두가 다 후한을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지도층이든 아니든 식자층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그야말로 그렇게 주저주저 주춤주춤 두리번 두리번 그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무랄 수 없다고 해서 옳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과연 모르고 있을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